비상금 대출 소개드릴게요 기존의 은행권에 출시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대중화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승인 처리가 쉽게 되었지만 다시 신청했을 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용가능한 비상금 대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신용등급에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른 뭐가 업체의 사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식 등록 업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상 마지막에 업체 공개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액결제 현금화 과정을 소개해드리자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고 본인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신속하게 언제 어디서든 처리되다 보니 빠른 거래로 추후에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